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럼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뭐예요? 부식이네 부식 녹슨다 녹슨은 거 부식 걔도 산화반응이에요 공기 중 산소와의 산화반응이에요 그게 부식인데 빛과 열도 없고 느린 빛과 열도 없어요 느린 서서히 천천히 산소와의 산화반응이다 그건 부식이라고 한다 연소하고 그래서 연소 정의 보고 그 밑에 색깔 볼까요? 연소의 색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두 개만 해보세요 온도가 고온이면 태양같이 휘황찬란해요 휘백색이에요 그죠? 맨 끝에 제일 높은 게 휘백색 1500도 이상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 그죠? 태양같이 휘백색 휘황찬란해요 1500도 그게 높은 온도고 밑으로 낮은 온도 속 거무티티에요 암적색 암적색으로 해볼까요? 담아문 힘들어서 암적색 두 번째 700도 그죠? 내려올수록 거무티티에요 암적색 풀 것이 그렇겠지 그죠? 뭐 중간 것들은 뭐 읽어보시고 선택적으로 저는 그래서 암적색 700도 휘백색 1500도 이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소 이론을 하는데 연소 정의를 하고 교재에 없는 거 어딘가 뒤에 있고 어쩌고 하겠지만 연소 범위를 좀 할게요 먼저 기본 이론으로 연소 범위 이건 좀 써놓으세요 살짝 그려놓으세요 연소 범위 꼬로 폭발 범위 연소를 할 수 있는 연소를 할 수 있는 연료와 공기와의 적정한 농도 범위 이 범위에 들어가야 연소를 하고 폭발을 한다 이거지 연소 범위 꼬로 폭발 범위 연소 범위부터 한번 볼게요 연소 범위 연소 범위는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림 자꾸 써먹을 건데 길사 이론인데 포화 증기압 곡선 뭐 이거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농도겠지 가연성 혼합계 농도에요 연료와 산소가 합쳐진 거에요 여기는 온도겠네 이런 개념 연소 범위는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농도 범위인데 LFL 하한계와 UFL 연소 범위 하한계 연소 범위 상한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에서 여기가 UFL이 상한계 하한계 LFL 하한계 이 범위가 그럼 이 범위가 연소 범위겠네 그죠 연소 범위 혼합계 합쳐진 농도가 연소 범위 이 범위에 들어와야 연소를 하고 폭발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게 C2H2가 아세찔레니 아세찔레는 워낙 가장 연소 범위가 넓은 위험한 가스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 2.5에서 81 C42580으로 암계 이거 필수 암계 이게 하한계 상한계죠 연소 범위 하한계 상한계 이 범위가 연소 범위에요 폭발 범위에요 아세찔레는 아세찔레니 뭐 위험한 가스라고 해서 아세찔레 농도를 가능성 공기와의 혼합 농도를 저 위로 올려 95% 올려 이 위로 그럼 아세찔레는 같으면 이게 뭐에요 81 C2.5라는 거에요 90%로 올리면 폭발을 안 해요 2.5보다 낮아도 폭발을 안 하지만 이건 당연하지만 높여도 안 한다고 농도를 아예 순수한 농도까지 그냥 쭉 올리는 것도 그래서 하나의 방폭 폭발 방지의 방폭 종류의 하나에요 안 한다고 아무리 아세찔레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농도를 90 혼합기 농도를 95%로 만들으면 무조건 더 위험한 거에요 폭발 안 해요 불붙어도 불악 폭발 안 한다고 연소 안 한다고 왜 연소 범위 벗어났기 때문에 연소 범위 그래 연소 범위에요 이 범위에서만 저마원을 집어넣었을 때 연소하고 폭발한다 연소하고 폭발하기 시작한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연소 범위의 그림이에요 여기 여기 나온 줄에 미리 이 그림은 하나 하고 가려고 그래요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앞으로 연소 이론에서 여기 여기 연소 범위를 이루는 최저 온도네요 연소 범위를 이루는 최저 온도 또는 연소 범위 한 개 선과 만나는 최저 온도 다 똑같은 거죠 이거를 인화점이라고 한다고 인화점 훌레시 포인트 이게 인화점이에요 여기 보다 이거는 훌레시 번쩍해도 인화했다고 보는 거에요 점화원 된거에요 이거는 근데 번쩍하고 꺼지 꺼지어도 인화 한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5초 이상 정도는 뒤에서 나올 건데 그때도 이 설명을 끝낼 거에요 인화점 연소점 이거 연소점 5초 이상 불붙음이 지속되는 거 인화점보다 한 10도 정도 높다는 거 일반적으로 10도 이것이 연소점이에요 화이어 포인트 훌레시 포인트 번쩍 훌레시 같죠 번쩍 불 붙였는데 번쩍하고 해도 인화됐다고 보는 거에요 근데 그건 순간적인 인화거든 욕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5초 정도는 좀 욕이 타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연소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걸 연소점 5초 5초 정도 그래서 인화점보다 플러스 한 10도 정도 된대요 더 높대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일단 여기서는 그냥 이 선을 우리는 가장 농도니까 가장 완전 연소할 수 있는 최적의 농도에요 최적의 농도 여기서 가장 잘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에요 여기서 잘한다 이게 아니라 화학양론 농도인 시에스트 농도점에서 가장 완전 연소를 잘할 수 있다 화학양론이라는 거죠 양론 여기서 가장 잘한다는 거죠 이거와 자연 발화 범위 어느 물질의 자연 발화 범위를 이렇게 그린다고 일단 그냥 하세요 그린다면 이거와 마주친 이 점 이 온도 여기가 발화점이에요 발화점은 뭐에요? 자연 발화 외부 점화 없이 스스로 열축적 온도 상승해서 외부 점화 성냥풀 안 거두고 스스로 발화하는 거 발화점 자연 발화 자연 발화 온도 이렇게 하고 이거를 착화점 착화 온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이 이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물론 소방기술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연소공학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가장 기본적인 연소에 대한 연소 이 범위에 들어가 연소 한다며요 이거를 하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범위에 들어가줘야 된다 연료와 농도, 연료와 공기가 합한 공기온화학의 그 농도 범위가 이 정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 그림이 없길래 우리 이 교재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걸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뭐 이거 이 그림은 포화증기압 곡선이라고 할까요? 이거 뭐 포화증기압 곡선이 맞느냐 틀리냐 하든 이런 맞지만 그냥 일단 포화증기압 곡선이기 때문에 이쪽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액상이기 때문에 연소는 기상연소에요 액체가 타는 건 아니에요 목재든 고체든 액체든 액체는 증발해가지고 그 가연성증기가 공기가 혼합해서 거기에 불이 붙는 거고 목재 같은 경우도 고체에 직접 타는 게 아니고 목재가 분해되어 가지고 거기서 유증기 가연성증기가 발생해서 그거와 공기화해서 타는 거예요 언제나 기체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아니라고 연소 대상 그래서 이걸 근거죠 포화증기압 곡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은 초방시설 관리사고 이 정도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초방기술사로 또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소를 공부하면서 이 그림을 구경을 못하고 가면 안 될 거 같아서 미리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뭐 그림 그릴 게 기본적으로 그릴 게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추후 진행하면서 하기로 하고 첫 시간에 그냥 먼저 연소의 정의 관리사는 공부는 어떻게 하나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갔는데 사실은 그걸로 자르려다가 그냥 가자 어떻게 가자 연소가 뭐냐 연소 범위에 대해서 이 범위에 들어가야 연소가 안정적으로 지속한다 하한계와 상한계 그 그림에 따라서 인화점, 연소점, 착화점, 발화점이라는 것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크기도 온도 순서도 이렇게 되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쭉 나오겠지만 잠시 쉬었다가 연소 3요소부터 차분히 교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